토로야 토로야 요즘 시흥 핫플이 어딘지 알아? 뭐 시흥 핫플? 시흥 핫플이면 이 토로가 다 깨틀고 있지 말만 해! 뭐 맛집이 필요한거야? 아니면 카페? 아니 그런 핫플 말고 요즘 어린이들한테 최고의 핫플! 어린이들한테 최고의 핫플? 기다려봐 하나 둘 셋! 해로야! 이거 뭐야 이거! 도와줘 도와줘! 야 너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? 해로 토로 어서와! 어? 뭐야? 어? 안녕! 나는 시흥의 핫플을 소개할 MC 한별 박감별이야! 남들이! 어? 한별아! 근데 여기는 어디야? 여기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각종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꿈터야!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이놀이 돌봄센터가 있어! 또 한층 아래인 3층은 요리와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요리꿈터와 파티를 할 수 있는 파티룸이 있고 생활체육과 미술, 발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배움꿈터와 스터디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터디 룸, 그리고 아기들과 엄마 아빠가 같이 쉬고 놀 수 있는 쉼터도 있어!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별아? 오늘은 요리꿈터에서 해로토를 위한 꽃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거야! 어? 근데 한별아! 우리는 지금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? 야야! 그건 한별이가 알아서 해줄 거야! 그치? 그럼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! 그러면 요리꿈터로 가볼까? 여기는 요리와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요리꿈터야 아까 말했듯이 해로토를 위한 꽃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우리 만드는 거 알려줘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면 완성! 우와! 한별이가 만든 꽃 주먹밥 정말 예쁘다! 그리고 공간이 예쁘니까 주먹밥이 더 예뻐 보이는 거 같아 여기는 나처럼 파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파티룸이야 우와 진짜 예쁘다 그럼 한별아 여기는 아무 때나 와서 놀아도 되는 거야? 아니 미리 신청을 해야 돼 응? 어떻게 해? 토로야! 내가 말한 대로 여기가 아이들한테 최고의 하플이지? 나 진짜 너무 설레고 또 놀러 올 거니까 나 지금 바로 간다 신청하러! 토로야! 같이 가! 나도 신청할래! 시흥 최고의 놀이장소 시흥아이콘터에 많이많이 놀러와! 와아~!! ک